아 유튜브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갓짱이 좀 잠그고 싶은데? 아 이번주 패치 안하나봐요 성주님 어서오고 아 어 뭐야 킹마루님 만났네? 킹마루님 꾸준히 게임하시는구나 하하 National 흐 야수 잡을 걸 그랬나 아이탬 싫어인가? 어 이건 좋아 오랜만에 판다싸기? 아이 탱 진짜 실한가? 아 너무 열받는데? 뭐하고 일단 방탱 골라봐 이제 판다로 기계 안나와 야 이걸 줘? 정형 진짜 실하나? 정형 진짜 실하나? 빠밤 오랜만에 암살 한번 가? 내 암살 템도 개굴인데 오픈할까? 아니다 아이씨 뭐 오픈이냐 아따 윗집 꼬맹이 겁나 뛰네 진짜 누나 캐리 쓰는 구조류? 누나 캐리 쓰는 구조류 뭐 고런거 좀 생각해봄직 하고 뛸 수도 있다고? 진짜 층간 소음이 뭔지 모르는구나 한번 올라가라고? 이미 몇 차례 올라갔어 근데 거기 그 윗집 아주머니가 아주머니? 나랑 나이는 비슷한 거 같은데 아무튼 아기 엄마가 너무 착해 그래서 막 모질게 뭐라고 못하겠어 갈때마다 막 엄청 죄송해요 아이고 우리 애가 또 뛰었나요? 뛰었으니까 올라왔겠죠? 이성 찍은 거 치고 나 너무 약한데? 흐흫 촵 촵 앗 촵 님들 나 지금 다 졌거든? 오픈할까? 오픈해서 혼내줄까? 어때 이란 오픈해서 혼내주자 미안 그래도 그건 좀 혼내줘 이번 라운드에 만나지 않을까? 혼내주자 오픈 옵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아, 눈치챘다 아, 쉑 그렇다면 나도 대놓고 오픈 아우야 어? 오랜만에 암살? 오랜만에 암살? 암살 개구린데? 하고 싶지 않은데 아 진짜 암살하기 싫은데? 아니 두 번째 판이에요 망고님 아 이성도 잘 나오셨으면서 뭘 오픈을 하고 그래요 뭐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구만 나 점심 메뉴 토갈비찜 아 오늘 패치 없었어 아 망토 이씨 망토라뇨 완료 에이 선생님 어떻게 망토 조금 열받네 구조료 해야겠다? 구조료 해야지 소갈비찜 많이 먹네 많이 사다 놨으니까 많이 사다 놓은 걸 어떡해 많이 먹어야지 아 니누빈 재난지원금 안 썼어요? 재난지원금으로 소갈비 사다 먹어 이럴 때 먹지 언제 먹어 다 썼냐고? 아니 좀 남았어 내가 어제 좀 많이 쓰긴 했어 어제 좀 큰 집도 좀 갔다 오고 가갖고 막 사과 사과 한 박스에 35,000원이나 하더라 그런 것도 좀 사다 드리고 그래갖고 좀 많이 썼어요 자부심을 받았다고? 아 이거 부자시구나 부자야 부자라고 나도 자부심 받아보고 싶다 아냐 나 벌초 가야 돼 아 벌초 겁나 가기 싫다 진짜 아 아 찌이발 알케인님 어서오 킹마루님 뭐 하실려는거지? 나이트인가? 조살은 참아주세요 여기 흠 읍스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아니 구조료 할거야 구조료 구조료 할거야 구조료 욕마 잡아서 다행이네 나 여기 크립 잡나? 이렇게 못 잡을거 같냐? 잡을라나? 하늘파괴자 2성 있으니까 잡겠지? 여기 4코스트가 두개나 있는데 설마 못 잡겠어 어 몽둥이 좋아요 아이오 오오오 몽둥이 어디갔어? 아이오 여기 뭐고 써야되는데 몽둥이 어디갔니? 몽둥이 근데 몽이 천멸했는데? 몽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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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있으며 군명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맞나? 계약해보는데? 왜? 나무가 너무 안 나왔다 나무가 좀 빨리 나왔어야 돼 8레벨 가서 만화의 원천을 쓴다 7레벨에 눌러 앉아서 삼성작을 한다 아 킹마루님 아아 암살하지 마시라구요 아이 투각기 만드셨네 아이 진짜 요즘 세상에 암살이라니요 선생님 구암 뭐 나쁘지 않다는데 나는 별로 안좋더라 내가 했을 때는 별로 안좋았어 하이 어쩌지 전에 구암 엄청 잘 풀렸는데도 그냥 꼬라박던데? 너무 구려 아 링크 게임 한번 해볼래? 펄스라도 할까? 아 근데 펄스하면은 잘 못 긁네 이거 무조건 무조건 점단하는게 맞는데 이거 봐 이렇게 쓰레기같이 긁는다고 열받어 정답은지 1단계 점화 준비 완료 완료 내겐 활과 화살 표정만 있으면 돼 여기 지금 내가 만나면 이길텐데 오우야 여기 뭐야? 3판다? 와우 아우 아우 선생님 왜 힘든 길을 가십니까 아우 아우 왜 저랑 경쟁을 하세요 오우 둠 쓰려면 님들 9레벨 가야 되는데 나 삼성작 하고 올라갈거거든 둠은 나중에 씁시다 찾읍시다 나중에 아 여기 연승 먹어야 되는데? 이이씨 겁나 세지는데 이제 좀 있으면 멈춰 오우 바나나 조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사냥기에서 너무 좋았네 오히려 좋아 마나 템 좋아요 나쁘지 않아 아 여기 너무 센데 오우 쉣 그나마 사냥기 사람 추워갖고 개꿀이다 애새끼 딜 무엇 풀감 넣어놓은 마나 템 넣어놔죠 이제 오케이 야 우리도 질 수 없지 오케이 아 10레벨 찍었네 알려오 하하 육기기 절대 안나오죠? 남일같지 않죠? 크리스마스 아이 개좋아 펄스 하나 행했다 자 아, 뭔 일성공객이 이렇게 안죽어 이 행동이 포양해선 저희 당호를 기를 수 없소 너무 슬퍼요 부정은 마법이야 네 뒤에 뭐가 있겠? 진실한 건 없어 뭐,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목색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무섭지? 바로 손가락 흔들기다 뭐 훔쳤니? 오 쉣 살려줘 어, 일단 퀴더필 나왔어 야, 연수 한 번만 먹자 어? 많이 해도 뒤졌잖아요 오케이 달달하다 달달해 깝 뉴틀템 되게 좋아졌는데? 달달하다 달달해 좋다 좋아 아, 이제 레벨업 해갖고 둠 넣고 뭐 그냥 둠 이성 두개 찍어갖고 쓰면 될 듯? 애들이 다 스킬 기반이라 퀴더필 엄청나 퀴더필 엄청나 오히려 좋아 비단뱅 언제 돌아오니? 2, 1, 오케이 휴 역시 누나야 믿고 있었다고 폭주도 가져가자 오,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? 여기서 별순위 팔고 그냥 40원 이자 먹을까? 어차피 레벨업하고 1성 둠 쓸 거거든 그러면 얘는 쓰려면은 10레벨 2성 돼야 그나마 쓸만한데 아싸리 이자를 먹고 빨리빨리 돈 모아서 레벨업을 할까? 오, 쉣 박스 치는 게 별로 안 좋을 거 같다 느낌이 얘들아 풀어진 거 하나만 주고 가 아앜 후따하화워 퀴더필 왜있기 세냐 이제 먹을게요 그냥 빗자 쓰자고? 빗자 별로 의미 없는데 지금 어차피 둠 많이 넣는게 이득이야 애들 다 스킬 기반 덱이라서 이거 둠 넣으면은 내 생각에는 9레벨에 이거 잠깐 넣고 쓰다가 10레벨 가서 둠 2성 2개 쓰는게 제일 베스트야 폭주는 차선책이고 제발 퀴라스 부탁드립니다 퀴라스 아 에이씨 개빡치네 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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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! 아유 근데 어디다 쏘냐 아유 씨 야잉병 팡 연기 좋아요 뭐 잘못하셨나 없다? 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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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야 그만 좀 묶어라 좀 그만 좀 묶어 아유 씨 광희의 여신 넣고 안하냐 진짜? 어우 날짜증 날짜증 자 얼짱이에요 아 저 그냥 레벨을 팔겠다 어차피 돈 쓸 게 별로 없네 오잇 음흥음흥 오잇 복조르기 덩굴과 핵 달걀 그리는 법은 알 전면벌채로 간부렸대 파멸장 훔쳐 오긴 했는데 읍쓰 자의로 훔치는 게 더 좋았을듯 아우 진짜 퀸업기 너무 짜증나네 진짜 이게 아까 템이 저거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 뭐야 비단뱀이라도 뽑았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이게 두개 의미가 있나? 없을땐 오케이 6개 남았네 6개 그러게 애 점 다운이 끝까지 안나오네 조금 아쉬운데 아니 둠 이성 좀 많이 찍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? 란은 아니란 생각 이 행성의 토양에선 저희 단물을 기를 수 없으니 너무 슬퍼요 내 독에 맞아본 적 있어? 아닌가 보네 아직 살아있는 걸 보니까 말이야 날 꼬마 달걀이라 불러도 좋아 흠어어어어어어어 점물을 채워 건물한테 아, 쉴 템 0개인 잘 들어갔는데 오케이 어, 좋아요 자이로 자리 바꿀 것 같아갖고 저도 바꿨거든요 아우 씨, 근데 파멸자 뺏는 건 조금 아쉬운데 나 퍽쥬궁 좋아 오케이 아, 빼는 건 자이로가 제일 좋긴 해 자이로 지금 엄청 신경쓰시는 것 같아갖고 못 뺄 수 있듯? 아우 좋아요 이번 라운드에 끝내고 싶은데?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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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신의, 신의 사자 새끼 잘 쓰고 있어 응, 파멸자나 뺏을게요 라고 말해놓고 자이로 뺏기 하하하하 혹시 방풀 중일까 싶어가지고 액션 한 번 까봤어 액션 한 번 까봤어 흐흐흐흐흐 뭘 졸려 툭이야 해치웠나? 내가 너를 컷 아, 이거지 어, 그러게 폭주 좋았다 폭주 둠 두 개 쓰는 거나 아니면 폭주 쓰는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요즘에 밀리 덱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폭주도 되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하템들이 좀 잘 나와가지고 되게 괜찮았네 누나템도 결국에는 좀 쓸만하게 잘 만들었고 이게 근데 30라운드 템이 너무 안 좋았던 게 둘 중에 하나를 먹었어야 됐어 공템 관련된 전설템이나 아니면 요거 비단뱀 상위템 있잖아 그 뭐였지?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? 클로안드 이름이 뭐지? 클로안드 이름이 클로안든가? 아무튼 그거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둘 다 안 나와가지고 아쉬운데로 요거 사신의 낫 만들었죠 아, 갈키마법봉 맞아 맞아 이름이 생각이 잘한다 근본의 마법봉만 계속 생각나고 근데 구조류 되게 좋아 좋은 것 같아요 공템 별로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 그냥 만화템 한두개에다가 어? 광기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나? 싶으면은 그냥 이거 하는 거 좋은 것 같아 결국에 템 나중에 어떻게든 꾸역꾸역 만들어지더라고 후방 가면은 오히려 만화템 없으면은 안 하는 게 좋고 만화템 한두개에다가 광기 하나 정도 나오나? 그러면은 요거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은근히 꿀 빨고 있거든? 할 때마다 성적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게 육동굴도 되게 잘 잡고 좋아요 육동굴을 잘 잡는 이유는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둠을 쓰니까 일단 그림 플러스 둠을 쓴다는 것 자체가 육동굴한테 되게 압박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육동굴이 막당한 캐리기물이 없잖아 그래갖고 이거를 잡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림자 추격자를 잡기가 어려워서 음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메타에서 1티운 것 같아 어 누나 쓰는 구조류 그러니까 빛자 쓰는 구조류는 1등포텐이 안 나와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빛자 쓰는 것보다는 그림자 추격자 쓰는 걸 좋아하거든 아무튼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이쁘게 붓자